그 섬은 너무 좋아요. 배를 타고 6시간 들어가면 6시간? 만제도라는 섬으로 가요. 바로 먹어야지. 다시 보면 밥 먹으면 밥 먹어야지. 맞아요. 뭐 먹냐? 안돼! 이게 뭐야? 1월 16일 금요일 9시 45분 자급자족 5천 라이프 33끼 5천 편집 방송됩니다. 많은 시청 바랍니다. 하도 고맙혀 좀. 금요일 밤 9시 45분 자급자족 6인의 어부라이프 33끼 많은 시청입니다.